여기가 카톤필더입니다.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카톤 밭을 사진으로 찍어봅니다. 그리고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저게 뭐인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. 여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카톤 솜 만드는 카톤 불판입니다. 제가 옆에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제가 아주아주 어릴때 찍 봤으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60년도 전에 본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온 들판이 온 들판이 이렇게 카톤 밭입니다. 그래서 신기해서 가다가 내려서 이거를 찍어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솜이 요렇게 요런 나무에서 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아주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